정세훈 뉴스 정안아입니다. 뉴스특부입니다. 정세훈이 지난 9일 커밍순 이미지를 기습 공개하며 6개월 만에 가요계 컴백을 알렸습니다. 근데 포토샵 실력 왜 이런... 세훈이가 그림판으로 그렸나? 정세훈 뉴스 오는 23일 오후 6시, 두 번째 미니앨범 어나더 공개를 앞두고 스타쉽 측은 포토티저를 차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컨셉인진 모르겠으나 일단 세훈이가 예쁜 것만은 알 것 같은 잔디 위의 세훈이와 구준포뇨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헤어스타일에 감성 가득한 티저 그리고 한층 성숙해진 분위기로 오 눈띠빠 눈띠빠 이번 앨범 대박이네 벌써 음악이 기가 막히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얼굴 보느라 몰랐는데 품속에 감춘 거 이거 뭐 마이크? 개그인가? 굳이 이런 멋진 포즈로 이러지 말아줄래요? 아니래도 이미 앨범 샀어요 빠르게 결제했어요 덕질은 손보다 빠르니까 럭키언니의 언박싱 기대하세요 정세훈 뉴스 한편 스타쉽 측은 행운 1기 추가 모집 일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입기간은 7월 19일까지로 정하나는 무려 5번의 고백 끝에 우수회원으로 등업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 대학 입시때보다 더 쫄깃했잖아 왜 이렇게 어려워? 근데 우수회원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우아하게 스밍할까요? 이것으로 정세훈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혜림이었습니다 민중의 소리 2부에서 계속 됩니다.